오빠는 뭔가 작업을 못하네 여기어봐 들리세요? 씨님 소리? 아 나 죽어 야 목숨을 걸고 점토를 계속했다 야 큰일 났다 야 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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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살려줘 나도 살려줘 잠깐만 잠깐만 비 맞으면서 해 나도 비 맞으면서 하고 있어 비 맞으면서? 거짓말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어 지금 사과 구해야지 나 이제 안춥다니까 일단 나가보자 여기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어디? 나무 밑에? 어 근데 여기 구멍이 좀 송송 뚫려있잖아 괜찮을라나? 어 나 철 3개 또 구했다 오 나이스 나도 철 철 완전 많아 여기 얘네 알 좀 쌌나? 살짝 숯군 알 안쌌나? 야 이거 다 컸다 어 진짜? 어 애들 컸어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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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근 4개 됐어 아 잠깐만 나 춥다 나 됐다 추워 지금 큰일 났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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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기상생양 먹어 어 없는데 그 닭이 기상생양 오 금 있어 금 아직 안 돼 봐봐 금 있는 섬이 있다니까 네 와 나 야 야 나 철 완전 많이 키고 있어 나이스 시야 오 이거 시야 많이 구해가지고 닭농장 엄청 크게 하자 어때? 오케이 그럼 배고픔을 금방 해소할 수 있을거야 맞아 시야 2개 시야 2개 시야 2개 오 금 나이스 시야 2개?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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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개 오 아닌 아니네 아 이거는 코코아콩이구나 살아야 돼 잠들어 시야 3개인데 일단 여기서 뿅뿅 하면 어이야 붕가붕 자 됐다 됐다 한마리 생겼어 나이스 뭔가뭔가 어 아 이렇게 하고 오 다 올 뻔했어 다 못 도망가게 어 시야 좀 더 구하자 아 타 우리들의 밀농장은 어떻게 됐어? 어 밀농장? 안가봤는데 몰라 나 한번 가볼게 아직은 안 자랐을거 같아 미리 생각보다 늦게 자라 내 은신처가 어디있었지? 뼛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스 씨앗 나이스 두개 나 하나 오 쩜 자랐다 쩜 자랐어 어 뿌야 하나 있어? 4개니까 내가 두 쌍 더 하고 올게 오케이 치킨 먹을 수 있겠다 우리 애껴놔 우리 얼마나 힘든데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든데 목숨 걸고 다니고 있다고 아 알겠다고요 내 집 발견 못하고 있다 나 죽겠다 나 여기서 그냥 철 다 쓰고 감 아 죄송합니다 철 열 갠데 딱 밥바닥만 떠야겠다 자 일로 오세요 뭐야 일로 오세요 거기 실짐 있으면 그거 좀 해 낚시 아 이거 딜레이 있네 딜레이 아 나 어 야 큰 났어 나 심장 소리 들려 잘가라 두티 여러분 들리세요? 아 나가라 빨리 나가야 돼 잠깐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갈게 언니 문 닫아버려 야 비켜봐 오빠 여기 여기 야 나 심장 뛰어 클났다 클났다 구석 걸렸다 야 야 야 야 구석 걸렸어 우우우우 여기서 언니가 문을 닫으면 레전드 못된 거 시키지마 생각해보니까 나 TNT 발견했어 오 됐어 됐어 근데 이거 언제 풀리지 이거 철기시대에서마 벌써 철기시대인가 도전과제들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안풀려 이거 물 좀 마실까? 어 거미줄이네? 아싸 추워서 그런거 아냐? 여긴 좀 따뜻하지 않나? 아니 이게 비가 그쳐야 내가 집에 갈텐데 어우 이거 구석 구석 2단계 걸렸어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그런거 아냐? 이거 빨리 풀려야 되는데 지금 밖에 밤이라서 나가자마자 춥대 아 그래? 밤에다가 비까지 오니까 나가자마자 춥다고 뜨네 나는 죽을뻔했어 지금 심장 뛰어 응? 아깝다 노예 만드실게 한 명 노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괜찮은데 죽어 살릴 생각을 해야지 죽일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 나 실 두개 있거든? 거기 실 몇개야? 나 없는데? 여기 실 없는데? 일단은 낚싯대를 만들자 고기를 잡아먹자 인베는 두개 그래? 그럼 우리끼리 살자 낚시할 수 있는 사람 쓰고 빨리 낮이 되야지 해가 뜨면서 따뜻해지거든요 아직도 걸렸어 지금 피도 안가치고 비는 좀 끌까 어때? 비가 시지 않고 오네 멈춰야지 비가 나 낚싯대 만들었어 적당히 좀 내려야지 아 그래? 그럼 집에 돌아와 하나만 있으면 돼 나도 가고싶은데 가다가 죽을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정도로 안죽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비가 안그쳐 비가 안그친다 명령 안먹는다 헐 대거? 야매가 안통해 헐 신이 와도 소용없어 헐 아 이건 안되는데? 우와 명령어도 안통해 이거 큰일났어 제작자가 신이였어 그냥 계속 우리 갇혀있어야돼 으으으 어떡하지 이거? 배고파요 배고파? 응 자 닭 좀 잡아올까? 그럴까? 안돼 우리 비자 안돼 아니야 닭 진짜 많이 해 그래 닭 안아 우리가 다 붕관만 해놨어 아니 걔네 다 붕관만 해놨어 나중에 또 해야된다고 어 나 근데 거기서 두 마리 잡아먹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안돼 그래 오야 알 또 많이 쌌다 오 대박 우와 알 세개 나이스 나 알 뿌려볼까? 응 해볼게 자 세개 오 나왔다 오 나왔다 오 나왔다 아아 오 아 나 야 끌렸다 나 걸렸다 어 나 집에 들어가야돼 안돼 안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오 오 오빠 나 무슨 작업을 못하네 여기어봐 오 들리세요? 씨눈소리? 지금 제가 저체온증에 걸렸어요 헐 오 여기다 오 입이 바짝바짝 말라 물도 마셔야돼 붕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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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나 큰일났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쩔어 외라당아 목숨걸고 집으로 간다 죽을거같애 죽을거같애 난 집에 안가 나 여기서 혼자 살겠다 안돼 안돼 숭걸고 집으로 가겠다 안돼 비가 안그친다고 나도 안되고 맞아 최작짠 양반 저기다 집이다 빨리와봐 우리 좀 살려줘 여기 아래에 배좀 털고 구아야 너는 지금 괜찮지? 나는 배고프면 좋간바나 상패 괜찮아 그래 그러면은 가서 닭좀 잡아와 어? 두마리만 잡아와 두마리만? 어 두마리만 튀겨먹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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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칼있어? 없지? 칼 없어 그냥 도끼를 때려잡아 알았어 갔다올게 어 갔다와 어 나는 좀 죽지 않겠지? 몸이 안좋아가지고 죽었다 야 뭐야 죽는다 야 삼초무조 없다 야 아 뭐야 나 인터넷 나 인터넷 나 인터넷 삼초끄 없어 아 나 인터넷 어? 아 인터넷 어? 어떤거 인터넷 거짓말하지마 아 빨리오라니까 사기치지말고 아 내가 짜료끼네 이거 한번 날로 먹어봐 어? 날로 먹어봐 오빠 죽어요 아니 안죽어 안죽어 조금밖에 안찾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봐 현실감있어 아깝지않아? 아니야 아니야 먹어봐 어 먹어봐 어? 아 아 아 아 아 야 뭐야 괜찮아 안죽어 안죽어 들어와봐 어? 이거 나가면은 제접해야돼 이게 날로 먹으면은 그거 걸려 그거 걸려 독 걸려 그치 신기하지 뭐 너무한거 아니야? 식중도 걸려서 그래 아이고 보여줘야될거 아니야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오빠가 해야지 더 실감났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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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났어 충분히 그래 지금 실감났어 완전 리얼했어 아이고 왜그래 야 토끼 왜 들어 야 야 야 토끼 왜 들어 야 토끼 왜 들어 그치킨초 아 치킨치킨치킨 구워줄게 구워줄게 아 잠깐만 아 깨졌다 야 채로 반칸 나왔잖아 왜 야 굽고있어 야 화로를 좀 안에다가 해놓자 어 어 여기다 하면 안되겠어 어 아 나 죽겠다 이거 살았다 어 어 오빠 달걀 어 나이스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봐 여기다가? 어 난 집에 안간다 어 아 나 야 잠뜩아 빨리와 빨리와 뭔소리야 가자 죽어 나 완전 말리였단 말이야 어 나 이거 시끄러워죽겠어 이거 자 여기여기여기 여기 난 여기 난 어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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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태균이랑 끓이가 보고싶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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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기 반식 먹을까 후기 어떻게 반식 먹어 자 어 여기 자 아니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아 나 야 너네 언제와 지금 나 지금 생산을 너랑 너랑 놀아줄 뿐 있는데 아 뭐하는데 나 궁금한데 가볼까? 나 이거 궁금한데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 피로 걸렸다 아 나 물도 다 떨어졌어 야 나 물 떠올게 뿌어야 야 물 떠오자 안돼 안돼 아 나 죽어 야 목숨을 걸고 점토를 계속 있다 야 뿌어야 뿌어야 야 뭐해 나도 살려줘 야 나 뿔 들어간다 죽어 야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나 죽인다 다행이다 아 설마 아 설마 아 아 사그라들어 아이고 노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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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들 모시러와나 대장님 노헤야 뽀야야 계속 걸립니다 뽀야야 모시러와나 뽀야야 나 물좀 뽈뽈뽈뽈 나 또 죽어 뽀야야 모시러와나 야 이거 안 끝나 죽었는데 어 어떡해 배고파서 그런가 램지포인트 어 비가 졌다 어 됐다 아이 다 죽으니까 그쵸 좋았어 다 죽으니까 나 계속 아픈데 나 어떡해 아니 다 죽으니까 비가 그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주작 아 이거 주작이네 근데 나 죽는다고 뽀야 라이터 있어? 여기 여기 불 지펴봐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도 지금 깨고 야 이거 불 지펴봐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빨리 날씨 내야될거 같아 나스로 바꾸자 어 이건 된다 나스로 좀 바꾸고 따뜻해져 볼게요 설마 이거 계속 일어나? 한 번 죽은 사람은 절대 못살아나는 그런 아이 설마 설마 여기 병원 없나 병원? 어 살려주세요 아 그만 좀 죽어요 어 살려주세요 제발 아아아아 짜아 이거 아니잖아 이건 어? 왜 죽는건데? 한 번 죽으니까 계속 아파 위도에 한 번 걸리니까 계속 아파 따뜻해지고 있다 위도가 왜 걸린겨? 계속 죽거나 계속 갈증나면 결국에는 병에 걸려 아 그럼 병쟁이요? 아 병쟁 아니 걱정을 해줘야지 지금 가까이 가면 안돼 아아 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모르겠다 질 때까지 기다려 따뜻해질 때까지 안 따뜻해줘 이거 빨리 빨리 따뜻해져야 되는데 나 집에 돌아갈래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어 뭐야 어 됐다 어 됐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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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불쌍해다 주인님들 네 아 왜 언제 오십니까 지금 나 두근두근대거든 나도 지금 두근두근대 철빌러 걷었어 나이스 잘하셨습니다 금조각 8개 음반 야 역시 주인님이십니다 어 저 근데 같이 좀 다니면 안됩니까 저 잠때리한테 가볼게요 요거는 좀 같이 하죠 나 배야 배 아 여깁니까 배라고 아 배입니까 저 저 저 왔습니다 어 여기 스펀지있다 어? 스펀지있다고? 야 이거 스펀지 구해야지 어? 님 구하라고 야 이거 스펀지 구해야 돼 미션중에 있어 젖은 스펀지를 말리기 얼른 올라가 죽겠다 근데 나 죽어 나 또 죽어 위더 걸렸어 나 또 죽어 나 갈게 아 아 아 진짜 진정될 때까지 안에만 있어야 돼 진정될 때까지 밖에 있어야 돼 밖에 지금 어 나 블레이즈 막대 날이 따뜻해서 어 어 어 대장님 저 대장님? 어 그래 어 무슨일인가 무슨일인가 잠대원 야 노예야 일로와라 무슨일인가 잠대원 노예야 일로와 가고싶은데 갈수가 없다네 어? 나도 가고싶 나도 가고싶네 어? 우리 아하하하 가고싶네 미쳤나 아 저 저도 가고싶습니다 근데 갈수가 없습니다 나 점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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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토 5세트 넘게 캤는데 이거 어떻하나 진짜로? 어? 대박 우와 너 진짜 일꾼이네 잘했다고 아닙니다 그거 칭찬이야? 죄송합니다 칭찬이지 일 잘한다고 일 잘하면 좋은거지 낚시나 해야겠다 어 야 일로와서 나 좀 줘봐 낚시대 좀 나 지금 뭐 할수가 없어 줘봐? 몸이 안좋아 낚시대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몸이 안좋아서 알았어 한군데만 들르고 갈게 할게 없습니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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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습니다 자꾸 이상해 그런식으로 나오면 곤란해 죄송 죄송 합니다 어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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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캐리는 우리 둘이서 하는건가 아 뭐 존벌레 죽냐 아 어떻게 존벌레 죽냐 아 근데 기어다녀 돌캐다 죽었습니다 알좀 쌌나 아우 알좀 많이 쌌네 이거 오 나 따뜻해졌어 오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 난 뭐하나 이미 죽었는데 아 이게 다 오빠때문이잖아요 아까전에 생고기먹어서 아 나 아 그래? 미안 내가 저 대장님 네 제가 알 네개를 던졌는데 네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아 나가 나가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한마리가 안나오냐 나 집에 복귀한다 어 빨리와 빨리와 집가오싶은데 집을 못찾겠다 여행을 같이가자 요거 좀 패놓을게요 오 내 작업대 아 내 보트갔다 아 나 다시 만져야되나 저리가 아 또 추워 또 추워 또 추워 아 물 그래 이게 물속에 오래있으면 춥다니까 잠깐 발만 담가도 추워해 발만 담가도 추워해 가자 빨리 집에 이 주인공이 별로 면역력이 좋지 않은가봐 빨리가자 빨리 집이 어디지 저 어디십니까 가고있다 저희 다녀오신 섬은 그 흙으로 해놨어? 갔다왔다고? 아니 아니 안해놔도 어딘지 알아 아 여기다 나 집 코앞이다 아 그래 잘했다 나 집이 어디였지 나도 좀 여행을 가볼까 잠뜩아 응 우리가 여행을 좀 더 할까 응 응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갈까? 잠깐만 나 바다 한가운데 오면 아 나 왔어 나 왔어 나 보트있어 어헤이 안가본 데 있나? 일단 내가 저쪽은 돌았어 어 태경이다 안녕 안녕 그러면 태경이랑 뿌어랑 집에서 좀 이것저것 하고 있어봐 얍얍 미션은 수박 농장 만들고 있어 알겠어? 아 여기다 만들면 되겠다 가자 여기도 내가 왔던 곳인거 같은데 여기? 어 여기 왔던데 맞아 여기 돌 좀 더 캐지 왜 안 캐어? 어? 철만 캤는데 그냥 아 그래? 아 왔던데네 아 나 나 보트 좀 부셔올게 이거 이거 오 나 이제 살 것 같아 뛰어다녀 이쪽 방향은 내가 다 갔다왔어 아 그래? 아 저 혹시 보트 남는거 있으십니까? 뒤에 놨어 어 감사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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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가자 딴 데 가보자 딴 데 가보자 뭐? 오우야 야 철 열두개 오우야 클라스 이쪽 내가 다 왔던데야 딴 데야 아 그래? 이쪽 방향섬은 내가 다 터였다고 보면 돼 안 갔다온 데를 찾아보자 그니까 저기가 우리 집이잖아 어 이쪽은 내가 다 터였거든 어 반대쪽 방향을 오오오 대장디임 뒤에 뒤에 몬스터 오우야아아악 흐하하하 도망가 도망가 어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아 집에 다시 왔잖아 아 집에 왔어 일단 집에 가자 아 그래? 어깨 여기서 낚시해 도틴이예요 낚시? 그래 헛 저는 낚시를 좀 해볼게요 먹을 걸 구해야 되니까 야 근데 이거 배 타고 있으니까 되게 좋다 배고픔도 안달고 응 맞어 배가 최고야 배 꿀인데? 계속 배에 있어 그러니까 그럼 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당근 가져왔으니까 여기 심어야 되거든 오 당근 나이스 당근 농장 만들자 응 그러면은 횟수 하나 또 깨잖아요 여기 있던 농사처 어디갔고 내가 흙을 좀 구해갈게 흙 많아 흙 많아 아우 야 이거 일로와 일로와 어 낚시대 줄게 여기 어 감사합니다 당근 들고 와라 어 이거 밀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캐겠습니다 어 살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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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거 아니야? 아니 잘한 것처럼 보였어 아니 파릇파릇한데 아니 텍스처팩 때문에 파릇파릇한데 연두색인데 흫흫흫흫흫 야 나 달걀 두개 깐다 우와 이거 수박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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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달걀 오빠가 하나 깔아 저는 4개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나왔습니다 나는 딱 던지면 딱 나올 것 같다 간다 어 하나씩 던지자 그럼 나도 하나만 주세요 아우 못말라 못말라 비상식량이 3마리나 있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까 오케이 자 태경이 태경이 아아 나 뿌언니 아아 나 도티님 도티님 아아 안되겠다 내가 까야겠군 어어 아아 나 아아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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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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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네 점토 점토 짱마라 여기 넣어야지 무정란이네 무정란 점토 짱마라 우와 점토 보소 이거 나 철기 5개 더있었을텐데 이거 점토 어차피 색깔 점토 만들어야 되잖아 그니까 많이 필요하지 아 나 젖은 스펀지인데 이거 꼭 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미션중에 젖은 스펀지를 찾아서 말리세요가 있거든요 젖은 스펀지를 일반 스펀지로 바꿀수 있어요 어떻게하는거냐면 하루에다 구우면 되요 어 저도 몰랐는데 대장님 저좀 주십시오 오늘 검색해서 알았어요 구우면은 젖은 스펀지가 그냥 스펀지가 돼요 나이스 미션 클리어 클리어 나이스 여기다녀야지 TNT로 뭐하는거 있나 TNT는 없어 TNT가 왜졌지 낚싯대를 만들어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 잡기라는 미션도 있는데 모든 종류를 다 잡기는 좀 어려우니까 정하자 어때? 실도 7개나 있어 근데 연어, 연어랑 일반 물고기랑 복어 잡기 어때? 그래 오케이 그 세 종류만 잡을게요 어허 세월을 낚는 강태공 짠짠 이쪽 방향을 내가 좀 가봐야겠는데 또 또 가네 낚시 열심히 하면 또 먹을 거 걱정 없죠 맞아 낚시 좀 열심히 해 안 오나 안 오나 잡히는 거 맞겠지? 금조각 오케이 나 금괴롭혀 왔어 어구 어구 상대를 넣을게 보통 이쯤에 입질이 오는데?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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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